거기는 김성수와 송진우로 가는 전라도의 지도자를 거기다 딱 붙여놨습니다. And they are the two political leaders, these leaders who carried on, 그럼은 송진우와 바로 그, 그, 누구라 그랬다. 김성수가 누구인가? And who are these teachers, 김성수 and 송진우? 고려대학교 설립자요,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선생님은 They are founders of the Korea University and the Tongan newspaper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이 북조선같이 공산주의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없어서 한민당을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 지원한 사람입니다.